지금도 좀 그런 편인데 그래서 아마 좀 욕도 많이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매너가 되게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저도 더 매너 없게 한다던가 뭐 예를 들어 막 아 사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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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세요 사인 야야 사인 거 받으러 와 막 이러면 보통 연예인들은 아 예 뭐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런데 저는 지금 진짜 매너 없는 거 아시죠? 약간 이런 편이에요. 아 그래 아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. 그냥 예를 들어 1박 1 하고 이제 사진을 많이 찍어요. 그때 약속했거든요. 1박 1 하면 이제 내가 너무 흉한 상태가 아니면 그냥 저는 사진 찍는 걸 원래 안 좋아해요. 어렸을 때부터 사진이 많이 없고 그냥 내 얼굴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인데 하루는 어디였지? 방송에서 나오는데 꼭 그런다 얘기하면서 아 제 친구가 팬이라서 그러는데 사진을 찍자고 이렇게 들었어요.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왜요? 아 저 사진 안 찍고 싶다고요. 그랬더니 연예인이 왜 사진 찍기 싫으냐고.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하고 가면 되는데 또 돌아왔구나 여기서. 연예인은 사진 찍고 싫으면 안 돼요? 약간 이게 문제인 거예요. 제가. 그러니까 저도 사람인데 제가 지금 부탁하시는 거 아니었냐고 나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냐고 그러면 아 진짜 재수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들었어요. 그런 게 있었어요. 약간 만져서 미안해요. 아니 아니요. 좋아서 만진 거예요. 가끔 더 심하게 만져요. 심하게 만져요. 아 좀 오해 또 많이 받고. 제가 조심스럽게 한 마디도 될까요? 그럼요. 제가 지금 소변을 너무 참고 있어요. 아 이 분위기에서. 제가 조심스럽게.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. 아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인생의 교육. 그렇죠. 저기 마태형으로서.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. 찍어줄 수 있을 때 많이 찍어줘가. 여러분도 맞춰면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아요. 아니 나도. 내 얘기 꿈꾸고 나서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. 아니 진짜로. 정확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실수를 안 해요. 맞아요. 진짜로. 지금 빨리 마무리하자고.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정치권에서 탐을 낼 친구예요. 아 진짜로. 바른 말하고. 나중에 뭐 가서 노조 위원장 이런 거. 지금 이동기 씨거든요. 뭐 맞혔어? 막마다 후에 롤러코스터 인생 최대 경험치 김구라입니다. 계약과 사기. 가계부채 인생 경험 최대치 신동엽입니다. 여자 인생 경험 최대치 김희선입니다. 집고와 집착의 끝. 나 홀로 인생 경험 최고치. 봉태규입니다. 어마어마한 경험치들이 지금 있어요. 동급 최강이라고 할 수 있죠. 네. 네. 우리 화신 MC들이 뭐든지 다 공감해 드립니다. 경험을 더 깨달은 마법 같은 한 줄. 배고플 때 김밥 한 줄 말듯이. 삶이 고플 때 힘이 되는 한 줄을 말아보는 시간. 한 줄의. 라디오에서 듣던 그 목소리. 자 먼저 이창훈의 한 줄. 공감 되는데요. 얻어먹어야 진짜 선배다. 근데 요새 후배들한테 좀 얻어먹고 다니시는 거예요. 처음으로 이번 드라마에서. 아. 조연 뭐 조조연 조조조조연 하면서. 처음으로 그 후배가 차려놓은 밥을 먹어봤어요. 처음으로. 이제 그 외에는 이제 그 남녀 주인공이 있으면 남자 주인공이 또 이제 스탭들하고 선우 배님한테 또 베풀고. 여주인공이 또 그렇게 하고 했는데. 막상 내게 안 되는 거야. 근데 거기서 이제 요번에 촬영을 하는데. 저기 송순환 우리 주인공이 있는데. 형님 저기 밥 식사하셔야죠. 그래서 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. 왜냐면 싫으니까 그런 적도 없고. 그랬는데. 막상 시간이 지나서 나가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 시켜가지고 이제 탁 상을 펴놨는데 쑥 지나가는데. 하 이거 먹어야 되잖아 촬영을 해야 되는데. 내 거 혹시 있냐 그랬더니. 아유 다행히도 자리도 여기 있잖아요. 그래서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. 야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. 그래서 내가 예전을 가만히 떠올려봤어 추억을 그랬더니. 예전에 주현 선생님 아버지를 부르는 대선배님이죠. 근데 같이 이제 친해 친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. 딱 하시면서 뭐라고 했었냐면. 야 먹고 2차 먹어야 돼서 맥주를 네가 사라.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선후배인데. 그걸 어떻게 내가 사요 건방지게. 그러니까 농담인 줄 알았어. 예? 알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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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